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마귀가 조선군과 함께 연합군으로 소사에서 외적과 싸울 때의 일이다. 양군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한 외병이 검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도전해오자 절강 출신의 병사가 나가 대적하였으나 얼마 못가 검에 찔려 쓰러졌다. 이를 지켜본 그의 아들 4명이 연이어 나가 싸웠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검을 잡은 외병이 더욱 앞으로 다가오자 조명연합군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마귀가 군중에 후한 상금을 내걸고 외병에 대적할 자를 모집하였으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병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마귀에게 읍하고는 맨손으로 그 외병을 잡겠다고 자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으나 마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선 나가서 대적하게 하였다. 그 무명옷 병사가 나가서는 양손에 아무런 병기도 없이 검에 맞서 맨손으로 춤을 추기만 하니 외병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휘두르던 검을 멈추고 웃곤 하였다. 얼마 후에 검을 휘두르던 외병이 갑자기 쓰러지자 무명옷 병사는 그의 검을 주워들어 목을 베어 바쳤다. 이 광경을 본 외군들은 크게 기가 꺾여 마침내 연합군이 승리하였다. 마귀는 무명옷을 입은 조선병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물었다. 그대는 검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병의 목을 벨 수 있었느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려서 안진뱅이가 되어 혼자 방에만 있다 보니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바늘 한 쌍을 창문에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동이 틀 무렵에 시작하여 날이 어두워져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족족 바늘이 빗나가 떨어지더니 오랫동안 연습하자 바늘이 그대로 구멍에 들어가 팔구척 안에 거리는 던지는 대로 명중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먼데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가는 구멍이 크게 보여 바늘을 던졌다 하면 손가락이 마음과 일치되어 백발백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기술이 완성되었으나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 저의 안진뱅이 다리도 펴져 오늘에야 적에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니 외병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여 검으로 베지 않았습니다. 저의 바늘이 자신의 눈알을 노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외병의 머리를 살펴보니 과연 그의 눈알에는 각각 바늘이 한치쯤 박혀 있었다.